아니면 어디 갔지? 뭐하냐? 이놈에... 배럴렉클치어 플랜 아... 배럴렉클치어? 그놈이... 강 Sage의 움직임 vier가 사용되고 나 캥틸을 돌고 만약에 하는게 종이된 12일에 내가 이걸 갈까 봐 왜 이럴까? 하지만 제가 쓴 돈에는 나갑니다 편집의 힘으로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브라보 예아 소금폭탄은 애들이 못보는거지 애들이 일정시간동안 못보는건데 특정구간을 저 소금폭탄으로 갔다가 빨리 지나갈 수 있는? 아 그리고 편집자 한명 더 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200만원 드릴거에요 그 210만원에서 10만원이 맞냐면 10만원은 식대에요 그리고 똑같이 여름휴가는 해외 보내드리구요 설탕? 설탕? 설탕이나 소금이나 어쨌든 비슷한거 아냐? 기존 편집자 자르는건 아닙니다 헤이! 다른거 구입할거에요 브라보 예아 아 나 돈괜찮냐고? 아 안괜찮지 투자를 하는거지 미래에 대한 투자 뭐 하나 안들고 온게 있는거같아 그지 아 하지말라니까 임바 이들이 붙이라니까 그럼 팀원 네 전세 갈려고 그러는거야 전세 갈려고 어? 곰이 죽었어 곰이 죽었어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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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이 죽었어 뭐? 내가 얘기하자 아니요 왜요? 우리가 몇번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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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났나 일어났나 그냥... 그건 충분해 하... 죄송합니다 토미에서 그래 리얼 막출 음... 딱 에이 어 뭐야 예아 오늘 4대4 미팅이구만 참 또 이러면 또 왜 또 여자 나온다 하면 또 카톡 보내보지 어? 낚시긴 누가 낚시야 나는 나가서 훅 뒤집어 올거다 일단 용연양이 세팅 해주는 거 먼저 해야 되니까 아, 나 너무 힘들어 아, 나도 나도 알잖아 알겠습니다 이곳에 걸쳐서 밥을 좀 해 어? 네, 알겠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 아... 아... 내가 마음이 약해서 아, 미안하다, 다음에 먹자 이런 얘기를 잘 못해 헤어지는 연인의 뒷모습을 보는 게 너무 슬퍼 나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야 니네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술 먹었어 나는 술 안 먹어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날 거야 근데 술이 상대방은 떡이 됐어 그럼 내가 어디다 재우겠냐 우리 집에서 재우지 상관없어 남녀 이런 건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보통 번개 같은 거 하면 저 우리 집에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와서 뭐 같이 영화도 뭐 그런 경우가 많아 통제를 해 내가 통제를 해 내가 오케이 제발 제발 너가 빠졌어 어휴 우리 집에서 있던 곳이 없었고 그냥 우리 길을 지나고 길을 지나고 길을 지나고 어딨어? 다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알고 계시나요? 어, 여기? 저의 형님은 저의 형님이예요 저의 형님 저의 형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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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형님은 왠만하면 안 오는게 좋을꺼야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될꺼야 저의 형님은 마리아 친절하게 되세요 여기가 좀... 여기가 좀 도와줘 하하하 나의 손을 꺾어 너는 내 형님은 부모님이예요 우리 모두가 좀 잡아둬야 엘리, 맞나? 응 여기가 어디다 가져와? 여기가 어디다 가져와? 어... 우리 집 앞인데, 흑돼지 먹으러 가면, 슬리퍼 신고 가지. 왜 이따가 봐. 그래. 배고파? 배고파. 5번 불닭 신조가 가족이요 우리 interacting, 이곳은 많은 함수 좀 더 비싸게 지났고 여기 뭐하는거야? 내가 너와 닭손을 찾아봐 살금을 돌아가려고 nós 일찍 하고 그때와서 해결둘프트 거품장, 쟤이 쇠어 앞에서 우리는 다시 가둘 다시 돌아다니라 진짜로! 너희들 한 개가 있었나? 저희는 엄청난... 에잇, 도미나, 이걸로 이걸로 죄송합니다, 다행이네 제가? 당연히 너희들 한 개가 좋아해 너희들 한 개가 좋아해 한 개가 있었나? 사실 한 개가 있었나? 너희들 한 개가 왜 이래? 윈스턴... 이 조엘 성우 키가 190 넘어 엘리 성우는 원래 키가 작고 엑소 포모 야 2만원이나 후원 고맙다 야 애들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냐 나랑 포함해서 다섯 명 되면 고깃갑으로 20만원 이상 깨지는 건 순식간이야 나 하루 만에 150만원 써본 적도 있어 진짜 많이 먹더라 마리아 네, 가봅 저희는 컨트롤실에 있습니다 스티브가 다시 시작하려고 확인해 볼까? 엘리와 같이 먹으면 좋겠어 내 turn이야 나도 가봅시다 나도 가봅시다 마리아와 같이 먹으러 오? 가봅시다 항상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 아... 그건 없었어 지난주에 텍스스에 갔다 왔다 집에 갔다 왔다 우리의 일은 오래 남아있어. 가장 많이. 네. 조금 흘렀지만 아직도 잘 보이네. 난 괜찮아. 알겠어? 난 괜찮아. 오케이. 아 그렇지. 내 차 BMW라고 나불거리는 새끼 한 새끼 있었지, 이 나쁜 새끼. 그때까지 나 차 없는 걸로 돼 있었는데. 자, 그 새끼 진짜 잡히면 죽는다고. 와, 그것 때문에 거의 1년 넘게를 갔다가 애들한테 진짜 도대체 전세를 갈 거냐 마냐 하면서 막 차는 또 왜 샀냐고. 아,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. 지금도. 범인, 범인 내가 누군지 알거든? 하, 근데 막 그런 걸로 좀 생하게. 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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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모야 고맙다. 내가 자기 전에 ASMR 한참 들었던 사람이 너는 아니겠지? 아이템 먹고 가야지. 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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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근데 미치세XX들 진짜. 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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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맛있어. 제주도 흑돼지가. 우리 집 앞에 생긴 건데. 진짜 맛있어. 근데 큰 머리랑 용연이랑 나랑 세 명이서 가서 8인분 넘겨 먹었을 거야 막. 막 그러면서 밥 한 끼씩 다 먹고. 그러면서 더 먹는 걸로 했었어 나는. 너무 맛있더라. 가게 이름이 뭐냐고. 공대 가야지 임마. 지금 우리 집 근처는 유령이야 유령. 이제 2나 가족이 강한 거야. 마리아와 아버지가 이곳에 있는 곳이 생긴다고 한 곳으로, 제주도를 제가 평생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습니다. 제가 지금 가고 싶은 곳은 호주입니다, 호주. 호주에 만약에 저 에스코트 해주고 아 에스코트라고 했더니 가이드 해주고 하는 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호주 갈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은 외국 간 분위기가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쿠앤크 사러 갔다 올게야 1개월 구독과 맞다 이거 왜 뛸 수가 없냐 여기 이 부분 왜 뛸 수가 없지 비쥬가 없지 코알라 코만져 보고 막 캥거루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마루니야 아 왜 꼭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 그리고 님들 어 어 개다 캥거루 아무리 싸워도 있는 개한테 내가 지겠냐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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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두 개의 제이미스는 이 계획을 보내줍니다. 이번에는 이 계획을 보내줍니다. 헤헤. 우리 믿지 않습니까?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믿을 수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. 당연하죠. 그것도 할 수 없죠.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. 전략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. 고맙습니다. 로아하면 전세가 할 수 있는 거야? 여기다. 일단 여기서 업그레이드는 231개가 있는데 이걸 모으는 게 좋습니다. 지금은 쓸만한 게 없어요. 방어구 관통 정도가 조금 쓸만한데 이거 세이브 포인트가 너무 길어서 세이브 포인트가 좀 그지같이 되어 있어요. 생존의 난이도까지는 세이브 포인트가 여기 두 번에 아마 나눠서 할 건데 여기서는 세이브 중간 세이브 포인트가 없어서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사실 열길 홍홍홍 아주 작은 홍카책 고마 홍카책 나갑니다. 2, 2, 2, 3, 3 1, 2, 3 행사, 다음 게임을 맡으면 앰이 쏟는 홍카책 이리와! 하하하! 세상에! 우리 친구들! 좋은 일이야, 친구들! 호랑이 부끄러워, 마리아의 좋은 소식을 보내주세요 보셨나요? 꽤 인프레스 2백만 원이잖아 말해 여기가 어떤 분이야? 좋은 사람이야 이 곳은 2번 기회를 줘 2번 기회를 줘 그래서 왜 롤스턴을 떠났어? 제가 즐거웠어, 아들아. 그녀와 그 여자친구에 대해 생각해 보자. 그녀와 그 여자친구에 대해 생각해 보자. 들어가자. 그냥 홍방장이야. 그냥 홍방장이야. 진짜 홍방장이야. 진짜 홍방장이야. 아, 참. 진짜 홍방장이지. 그러면 누가... 그럼 가짜 홍방장입니까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왜 그녀와? 파이어플라이예요. 너희 아들아, 그 일을 잃어버렸어. 파이어플라이예요. 그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. 내가 많이 물어보는거야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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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량을 좀 더 원해. 내가 그 길에 가면.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할지?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아. 이것은 당신의 이유가 없지. 이것은 당신의 이유가 없지. 당신의 이유가 없지. 당신은 지금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같지. 당신은 그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같지? 마리아, 당신의 친구에게 한 번 더 받았다고 해. 당신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같지? 아니, 당신은 가족들도 있어. 또한 가족들도 있어. 토미, 이것은 필요해. 이때 장비 받았어야 된다 아, 여기 어떻게 깨지? 우리는 보스턴에 돌아가고 너는 내 손을 다시 놓고, 너는 잘 끝나지 못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? 우린 전쟁에 빠져버렸어 아직 죽을래, 맞어? 그래 미친놈! 놔둬! 그들 건너뛰어! 아 왜그래 도대체 나한테 왜그러는건데 아니 어디서 쐈는지도 모르겠다 진짜 어 개빡치네 이제 갑자기 안일해지지 말자 아 이거 구하기 힘든건데 이거 방탄복만 안입고있으면 한방에 죽일수있는 아주 아름다운 무기라고 할수있죠 방탄복을 입고있잖아 이런 놈들의 문제야 이런 놈들이 사람 잘 죽이게 생긴 놈들 어 뭐야 좀비인줄 알 와 일어나 마개가 오 나나나나나 나나 하지마라 난 동생 동생 무적이다 움찔한다 움찔한다 나 아니다 나 나 아니다 그렇지 이때 아 내 판을 한개도 안줬네 나 이쪽 안쪽만 이제 정리하면 내가 통먹을수있어 좋아 이름 둘 남았어 거기다가 이제 들고오는겁니다 벽돌을 들고와야되요 무조건 어? 25개 이걸 안먹었단말이야? 야 아까 죽은게 진짜 다행이네 25개나 있었네 어? 여기 길도 있네 아 없구나 저걸 다 내가 안먹고있었다니 내가 안먹고있었다니 바로마 그쪽으로 가미여 하나만 더있지 하나에 또 벽돌이 있어야되는거 같은데 벽돌을 한개만 가지고 올게 포함! 아들이라고 은혜 지금 상황이 아주 좋아요 혹시나 한방에 죽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아끼자 이거 아끼자 이거 아끼자 한발 살짝 맞긴 했는데 크게 맞은 건 아니고 살짝 맞은 거긴 하거든 제대로 맞았을 때 머리 같은데 심장 같은 데 맞으면 한 방에 끝나서 신중신중 형 욕심 자제 욕심이 아니야 이거는 이성적 판단이야 자 이제 조금씩 걸어서 가면서 세 마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마리 나오잖아 비켜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먹을까...먹을게요 파염병 나오기 전에 쟤를 없애야 되는데 방어 관통 옵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아...삑살났어요 쟤가 제일...제일 못된 놈인데 안 갔어 안 죽었어 파이브 하면 벗겨졌어 좋아 끝났어 그럼 오른쪽에 한 놈 여기 있거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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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..톰이야 내려가 여기 그렇지 여기 있다니까 자 이진 나왔고요 아, 총알이 없어요 아, 근데 총알이 없어요 내려오는 놈을 이걸로 던지고 화방 쏘기 전에 나 지금 실수했지 지금 화방을 던져버렸지 지금 병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 벽돌 던져야 되는데 지금 화방을 던져가지고 지금 나 어떡하지? 네, 망했... 어, 크게 망했어요 이거는 아, 망했... 아, 화방 사거리가... 이거 한발로 오른쪽을 뚫고 가야겠는데? 화방 크게 한방 더 맞으면 끝이란 말이야 아, 둘이야? 제발 아아아아악! 아, 진짜 미친! 아니, 총알을 주고 뭘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아니, 총알을 주고 뭘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총알도 안 주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얘기야 아, 이거 또 왜 던져 이거를 아, 이거 또 왜 던져 이거를 아, 이거 또 왜 던져 이거를 이런 젠장 꼬이도 이렇게 꼬이다니 마지막 홍방장 냉정함을 잃으면 안됩니다 좋아아 잘 내려와, 잘 내려와, 잘 내려왔어 좋고요 여기서 바로 숨으면서 붙어 자, 조심조심 자, 두근두근 화방 찾아야 돼요, 화방 화방이 지금 계속 저걸 뭘 던지고 있어 지금 아 어어, 던진다, 화방 던진다 좋아, 항산식 각 안나오거든 지금 얘네들도 좀 파로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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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좀 던질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죽여줘 좋아아 좋아좋아좋아 컴이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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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쌍놈 이 새끼야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컴온 이건 내가 캐리한거다 얘네 딱 봐도 알지 다 죽여버렸어 하지만 탄을 주진 않았지 애들이 다 죽여버렸어 어어 어어 이거 탄인데? 아, 이거 한 발? 여기 한 발이 어디냐 나머지 애들이 죽여주겠지 너 없어? 너 없어? 탄 없어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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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와." 아, acabou 빨리 한 눈에 조금 더 넣어주고 와.... 소금 니가 양념 해주면 돼 그러면 죽어서 해야 예비군 야 뭐냐 너네 0.5 안맞냐 으아.. 뭐.. 으아.. 살았어? 저거 좀비야? 으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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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가 있으니까 일단 여기 조심해야됩니다 여기 여기 조심해야되요 어.. 두발이에요 이거 진짜 아껴가야되요 이거 왠만하면 여기서 쇼트 안 쓰고 싶은데 좋아 갔어 갔어 갔네 갔어 각도 안 나오지 각도 안 나오지 각도 안 나오지 간다 정의는 승리했다 총알도 많이 남겼고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깬 겁니다 괜찮아요! 학생들이랑 나와요! 난 두 개의 시간이었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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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오, 맨! 모든 곳에서 왔는데 마리아가 있었는데 우리가 걸어야 해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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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한테 얘기해야 돼 안 돼! 당연히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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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리고. 네, 여기. 만약에 아무것도, 아무것도, 아무것도uin 그럼 그러면 너의 마음이ips지 않기 때문이니 그치만 고맙습니다 그사람에 그치만 내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좀 걱정하지 않아 그치만 그치만 또 그리고 무슨 좋은 것들이 필요할지 엘리에 부담해야 합니다 이곳은 어디에나? 여기가 어디에나? 뭐, 뭐야? 그 여자친구가 너희가 한 명을 다 챙겼어 어딜? 그쪽으로? 여기가 와나? 여기가 와나? 다른 곳은 다행히 가라, 여기가 와나? 저기에, 여기가 와나? 여기가 와나? 여기가 와나? 여기가 와나? 한 군데에 갑자기 확 올렸지 않습니까? 이 생닭 자체가 가격 자체는 뭐 몇천 원 하는 건데 새도 있고 사람도 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저 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너네들 좋은 건 아냐 내가 그랬잖아 최저 시급 이렇게 올려버리면 X 된다고 아무것도 안쓰고 결국 물가도 같이 덩달아서 오르게 돼 당장 알바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냐 전체적으로 너무 퍼플리즘 정책을 해도 문제예요 저거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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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